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500제 제12강 명령어 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10강에서 명령어의 기본 형식을 공부했어요. 명령어는 OP코드와 오퍼랜드부로 구성된다. OP코드는 연산자부 그리고 오퍼랜드부는 주소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연산자부를 크게 4가지 기능으로 구분했고 그중에 함수현산기능에 해당하는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여러가지 연산동작을 공부했어요. 시프트 현산이 조금 까다로웠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명령어 형식. 오퍼랜드가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의 특징 정리할 거고요. 0주소로 공부하다 보면 스택 메모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보처리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할 용어예요. 따라서 스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소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령어 형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 인스트럭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산자부 OP코드와 오퍼랜드부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 OP코드라고도 하고요. 오퍼레이션 코드 또는 명령 코드라고 한다고 했죠. 자료부라고도 하고 또는 오퍼랜드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주소부라고도 합니다. 명령어는 오퍼랜드가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오퍼랜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0주소도 있고요. 그리고 1주소 또는 2개 올 때 2주소. 오퍼랜드 값이 3개 올 때 3주소 명령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령어는 OP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되는데 이 오퍼랜드 주소부가 주소값이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주소값이 오지 않는 경우 하나 오는 경우 두 개 오는 경우 세 개 오는 경우로 구분된다.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런 것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11번입니다. 다음은 명령어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명령어는 보통 OP코드 부분과 오퍼랜드 부분으로 나뉘며 정확하죠. 오퍼랜드는 수행해야 할 동작을 명시하는 부분이고 OP코드는 연산의 대상물이다. 말도 안 되죠. 바뀌었어요. 오퍼랜드는 연산의 대상물이고요. 다시 말하면 오퍼랜드를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죠. 오퍼랜드는 연산의 대상물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OP코드는 수행해야 할 동작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뒤바뀌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기억장치의 주소나 레지스터를 지정하거나 실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퍼랜드이다. 그렇죠. 2번이 정확하네요. 그렇죠? 이 오퍼랜드에는 실제 데이터가 올 수도 있다고 했고요. 레지스터 값이나 또는 메모리의 주소 값이 올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2번 정확하고요. 3번 오퍼랜드의 비트 수가 n비트인 경우 이에 n가지의 서로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오퍼랜드가 아니죠. OP코드의 비트가 n비트일 때 이에 n가지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오퍼랜드에는 유효 번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드비트를 가질 수 없다. 애매하게 출제됐는데 이 모드비트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OP코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OP코드.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모드비트는 오퍼랜드에 들어가지 않고 OP코드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말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오퍼랜드에는 유효 번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드비트를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드비트라고 하는 게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드비트가 있죠. 물론 이 모드비트는 OP코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OP코드에 들어가느냐 또는 오퍼랜드에 들어가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퍼랜드는 모드비트를 가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퍼랜드는 모드비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모드비트는 OP코드 부분에 포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너무 깊게 자세하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사 문제 3번 볼게요.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명령어 형식이 OP코드, 어드레스 모드 또는 어드레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OP코드가 있고 어드레싱 모드 이 모드비트는 크게 구분을 했을 때는 OP코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OP코드 따로, 어드레싱 모드 따로, 그 다음에 오퍼랜드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문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명령어가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죠. 명령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맨 앞쪽에 OP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OP코드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모드비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드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퍼랜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총 명령어의 비트술과라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냐면 주기억장치가 1024 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퍼랜드를 구할 수 있죠. 오퍼랜드 비트술을 구할 수 있어요. 1024 워드라는 이야기는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억장치 워드 하나의 공간마다 주소를 할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024 워드라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쉽게 이해 되실까요? 1024개의 워드라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이런 기업공간이 몇 개 있단 소리예요. 102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24개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퍼랜드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10비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2의 10승이 1024 아닙니까? 따라서 10비트를 할당하게 되면 1024개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십니까? 주기억장치가 1024개의 워드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워드 공간이 1024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소값은 1024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24개의 주소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퍼랜드 비트는 10비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퍼랜드는 10비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5비트 코드는 4비트라고 그랬어요. 5비트 코드는 좋네요. 4비트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어드레싱 모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구분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비트면 될까요? 한 비트면 충분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0이면 직접, 1이면 간접. 한 비트면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1비트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어 전체는 몇 비트가 될까요? 15비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4비트는 좋고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두 가지만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1비트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직접 주소, 간접 주소, 상대 주소 이렇게 4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2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직접이냐 간접이냐만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직접은 0, 간접은 1 이런 식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3비트만 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1024개의 워드 공간이 있을 때 오퍼랜드는 그렇죠. 2에 10승, 그래서 1024. 따라서 적어도 10비트가 있어야 1024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퍼랜드가 10비트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총 15비트가 되겠네요. 자세히 분석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차분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주소명령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주소명령어는 말 그대로 오퍼랜드 값이 없는 겁니다. 주소가 없는 거예요. 영주소명령은 OP 코드만 나와요. 뒤쪽에 오퍼랜드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명령 구성은 분명히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CPU가 주기억 장치를 찾아갈 때 주소값을 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는 기업 공간마다 주소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워드 공간마다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CPU는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저장을 할 때 주기억 장치로 주소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드레스버스라고 공부했죠. 주소버스 주소버스를 통해서 주소를 보내주면 주기억 장치에서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보내주죠. CPU에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소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소값은 우리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퍼랜드부가 생략되어 있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소명령이라고 해요. 뭔지 이해되시죠? 오피코드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죠. 기억장치에 접근할 오퍼랜드가 없이 오피코드로만 구성됩니다. 일단 명령어의 길이가 짧죠. 명령어 길이가 짧죠. 오퍼랜드가 없으니까 오피코드만 나오면 되니까 명령어 길이가 짧아져요. 그런데 이상한 용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스택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수행되며 연산의 결과도 스택에 저장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주소 나오면 여러분이 외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주소하면 스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머릿속으로 넣어두셔야 됩니다. 영주소하면 스택이에요.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쌓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스택 이거 생각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를 쌓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접시를 차곡차곡 쌓아요. 그런데 있죠? 이 식집 가면 초밥 하나씩 나오는 거. 접시 하나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계속 먹다 보면 쌓이잖아요. 내가 먹은 만큼 접시가 쌓입니다. 이게 스택이에요. 이게 스택입니다. 이렇게 쌓으면 스택이에요. 여러 가지 스택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들 왜 동전 꼽아두시잖아요. 맨 위에 거부터 뽑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스택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용어를 가져온 거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이 뭐냐면 우리 메모리에서 컴퓨터에서 메모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프로그램은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실제 주기억 장치 예를 들어서 100번지부터 예를 들어서 120번지가 있다면 이 100번지부터 120번지까지를 특정 프로그램이 스택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으로 지정한 이 공간은 다시 말하면 이 메모리 공간은 주소값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CPU는 스택 메모리에 있는 명령이나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져갈 때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맨 마지막 거부터 하나하나 꺼내간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왜 동전 꼽아놓는 스택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전이 이런 식으로 꼽혀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하나씩 밀어넣으면 동전이 이런 식으로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뽑아낼 때는 맨 위에 거부터 뽑아내죠. 그럼 들어간 순서를 보세요.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4번 동전 순서로 들어갔다면 뽑아낼 때는 맨 밑에 거부터 안 뽑죠. 맨 위에 거부터 뽑아내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부터 거꾸로 뽑아내죠. 이게 바로 스택 구조예요. 메모리도 그렇게 활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 공간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래야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엑셀로 할까요? 숫자 데이터가 더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로드됐다고 하면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행하기 위한 스택 공간을 만들어요. 엑셀이 메모리로 로드했죠? 여기는 엑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엑셀이 로드됨과 동시에 스택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택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스택 공간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CPU는 이 스택 공간에 데이터를 가져갈 때 주소를 보내지 않아요. 주소를 보내지 않고 스택 메모리에 저장된 마지막 거부터 무조건 가져가도록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스택이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음 문제에서 정리하겠지만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래서 리포 구조라고 합니다. 리포 구조. 라스트 인,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퍼스트 아웃,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끼워 넣은 놈을 맨 처음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스택 메모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OP 코드 값으로 주소 필요하지 않고 그냥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주소 지정 방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스택 메모리를 활용한다고 해서 스택 구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주소를 지정하지 않고는 데이터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약속을 한 거거든요. 스택 메모리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스택 메모리 공간에는 마지막에 저장된 것부터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필요 없어요. 스택 메모리에 있는 거 하나 보내. 그러면 마지막 거 자동으로 보냅니다. 스택 메모리 것도 하나 보내.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거 보내고 계속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들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필요 없죠. 굳이 몇 번지 값 보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 거부터 그냥 계속 끊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영주소는 뭐가 필요 없다? 주소가 필요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을 텐데 문제는 많이 나왔지만 거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영주소 지정 방식은 뭐다? 스택 메모리를 활용한다는 거.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고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주소는 주소값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퍼랜드가 없이 OP 코드만 나옵니다. 그러면 스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오퍼랜드를 이용한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영주소 명령 형식은 스택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 구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 볼게요. 영주소 인스트럭션 형식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 연산 외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아닙니다. 입력 자료는 없어져요. 연산에 필요한 자료의 주소를 모두 구체적으로 지정해 줘야 한다. 주소 지정 안 합니다. 모든 연산은 스택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설명이죠. 연산을 위해 입력 자료의 주소만을 지정한다. 아니죠. OP 코드만 지정하는 거죠. 연산자만을 지정하죠. 주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 틀렸죠. 3번만 맞았죠. 모든 연산은 스택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구조가 바로 영주소 인스트럭션이에요. 주소값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사 문제들 풀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 11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다 똑같아요. 영주소 나오면 무조건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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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풀다 보면 자동환기 될 겁니다. 마지막 문제만 함께 보도록 할까요. 중간에 7번 볼까요. 0번지 명령형을 갖는 컴퓨터 구조의 원리가 뭐냐. 0번지 명령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스택 메모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몰라도 쭉 보면 스택 아키텍처 스택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스택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택 앞서 정리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스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를 활용하는 구조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CPU는 주소값을 가지고 메모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요. 그런데 특정 부분을 스택으로 지정해주게 되면 그러면 스택 공간에서는 주소값이 필요 없는 겁니다. 스택 메모리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 특정 공간을 스택 공간으로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00번지고요. 그리고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까지 해볼게요. 100번지부터 104번지까지의 공간을 스택 메모리로 지정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기업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정리된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탑이라고 불리는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스택 메모리를 항상 강의할 때는 좀 더티하지만 식사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스택 메모리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먹고 토하기라고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더티한지 모르겠어요. 그 강자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끝나요. 스택 메모리는 먹고 토하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먹고 토하기 구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어디로 먹고 어디로 토합니까? 너무 더티하다. 입으로 먹고 어디로 토해요? 입으로 토하잖아요. 따라서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향이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예요. 입으로 먹고 입으로 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택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스택은 말 그대로 먹고 토하는 구조예요. 내가 먹고 토하는데 거꾸로 토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짜장면 먹었어요. 맨 처음에 짜장면 먹고요. 두 번째로 볶음밥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먹었다고 할까요? 탕수육 먹었어요. 그러면 물론 뱃속에서 섞이겠지만 그런 딴지 걸지 마시고 내 뱃속에 어떻게 위장이에요? 여기 짜장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볶음밥 들어가 있을 거고 탕수육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토할 땐 뭐부터 토합니까? 탕수육부터 토하겠죠. 그죠? 그럼 볶음밥 토하고 마지막 짜장면 토하겠죠. 더티하지만 정확한 구조예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저는 항상 스택을 이야기할 때 이 더티한 요수씨는 먹고 토하기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입출력이 한 방향이다. 한눈에 와닿잖아요. 그죠? 마지막 먹은 거부터 토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먹은 거부터 토해낸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스트인 퍼스트아웃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스택 메모리를 활용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퍼랜드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입력을 할 때 원래는 CPU가 만약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낸단 말이에요. 103번지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103번지에 저장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어 스토어 저장해라. R1 레지스터의 값을 예를 들어서 103번지에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주소 값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냥 스택 메모리는 그냥 갖다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저장을 할 때 푸시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돼요. 뒤에 주소 필요 없어요. 그냥 푸시 푸시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지정된 값이 그냥 여기로 푸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을 푸시해라 그러면 우리 스택은 탑 포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탑이라고 부르는 이라고 있죠? 이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탑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 탑 포인터는 지금 백번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번지 백번지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CPU가 푸시해라 그러면 이 탑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값으로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와요. 따라서 A가 푸시됩니다. 백번지로 들어오죠. 그러면 탑 포인터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택 메모리에서의 삽입 동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탑 포인터는 기존 탑 포인터에서 2를 증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1 증가돼서 100에서 101로 바뀝니다. 그래서 탑 포인터가 101로 바뀌죠.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키죠. 탑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켜요. 다음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푸시 명령을 또 내리게 되면 B라는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또다시 탑 포인터는 또 1 증가되니까 102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탑 포인터는 그럼 또다시 푸시 명령을 내리게 되면 C라는 값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입력할 때 푸시라는 명령을 쓰고 주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인출할 때 팝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팝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되면 얘들은 못 나가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짜장면 볶음밥 탕수육 먹었으면 탕수육부터 토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C가 먼저 나와요. A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스택 구조에서는 못 나와요. 물론 스택 구조가 아니라면 CPU는 자유롭게 100번지도 가져가고 102번지도 가져가고 맘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스택 구조에서는 그게 안됩니다. 스택 구조에서는 무조건 Last in first out이에요. 마지막 들어간 놈 먼저 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들어간 놈을 먼저 토해내기 때문에 B나 A가 먼저 나갈 수 없어요. C가 나간 이후에 B나 A가 나갈 수 있는데 C가 나간 이후에 A는 못 나가죠. B가 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삭제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탑 포인터가 1을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면 지금 탑 포인터는 102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탑 포인터는 이제 101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102번지 마지막 입력된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삭제를 해라 그러면 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버리냐면 자 102에서 하나 더 증가돼 103이 됐겠죠. 그죠? 탑 포인터가 그죠? 아까 102번지에 저장하고 103 됐을 거 아니에요. 자 100번지에 저장하고 101되고 101번지에 저장하고 102가 되고 탑 포인터는 그 다음에 102번지에 저장하고 탑 포인터는 103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팝 명령이 실행되면 탑은 탑 마이너스 1이 실행돼요. 다시 103에서 다시 하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02를 가리켜요. 그래서 C를 끊어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은 얘를 가리키겠죠? 1 감소되니까 그 다음은 이 놈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료가 나가는 순서는 C가 먼저 나가고 B 나가고 A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택 구조예요. 따라서 스택 구조는 차곡차곡 쌓고 마지막 거부터 하나씩 끊어오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주소값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나가는 구조는 라스트인 퍼스트아웃 구조예요. 이것이 한번 잘 나옵니다. 스택 메모리에서 출력될 수 없는 거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면 B나 A는 출력 못합니다. C밖에 출력을 못해요. C가 나가야 그래야 B가 나갈 수 있어요. B가 나가야 A가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끝났습니다. 자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뒤에서 스택 메모리는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주소 인스트럭션의 특징이 아닌 거 연산을 위한 스택을 갖고 있으며 연산 후의 결과를 스택에 보존한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택은 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3 더하기 4를 연산해라 그러면 스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연산자를 뒤로 보내버려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면 3, 4 더하기로 바꿔버려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폴리시 구조라 그래요. 역폴리시.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유사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역폴리시라고 해서 포스트픽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포스트픽스라고 하는 건 우리 자료 구조에서 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자계산기 구조가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 잘 공부해 두시면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스택이라고 하는 거요. 운영체제에서도 나오고요. 자료 구조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연산자를 맨 뒤로 보내버려요. 이걸 역폴리시라고 합니다. 연산자를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에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3이란 데이터를 푸시합니다. 그러면 3이란 데이터가 푸시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또다시 푸시를 해요. 그럼 4라는 데이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오면 연산자가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에 입력된 마지막 두 데이터를 파업합니다. 두 개를 끌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택 메모리는 3 들어왔고 4 들어왔었는데 3, 4를 끌어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입력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CPU는 연산을 합니다. 자, 도셈이구나 그러면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두 값을 가지고 3 더하기 4를 연산해서 7을 만들죠. 그러면 그 7을 또다시 푸시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택 메모리에서 연산을 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연산자를 맨 뒤로 뺍니다. 이걸 역폴리시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연산 수행된 결과를 다시 푸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따라서 연산을 위한 데이터를 일단 스택에 푸시하고 연산 결과 값을 스택에 다시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산 결과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스택에 접근할 때는 탑이 지정하는 탑 포인터가 지정하는 곳에 접근하죠. 자, 유너리 연산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고 탑이 지정하는 곳의 자료를 처리하고 결과는 탑 다음 위치에 기억한다. 자, 탑이 지정하는 곳에 자료를 처리하고 그리고 탑 다음에 위치한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따가 또 볼까요? 자, 바이너리 연산의 경우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고 스택 상단부 두 자리에 저장된다. 자, 바이너리 연산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고 요게 맞죠? 여기 틀렸죠? 유너리 연산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고 틀렸네요. 유너리라고 하면 우리 이전에 공부했지만 뭐 컴플리먼트 연산이라든지 그죠? 무브 연산이라든지 시프트 연산이라든지 이런 게 유너리 연산이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값으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바이너리 연산의 경우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두 개의 자료 값을 가지고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수행한 다음에 스택 상단부 두 자리에 저장을 한다. 자,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조금 억지로 만드는 문제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마지막에 스택 상단부 두 자리에 저장한다. 이것도 사실 의미 없어요. 두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연산 두 개의 데이터를 꺼내 가서 연산하고 연산된 결과는 다시 그냥 스택에 저장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굳이 두 자리라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어쨌든 유너리 연산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의 자료 값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3번이 일단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사 문제들 계속 한번 보시면 자, 명령의 형식 가운데 연산에 사용된 모든 피연산자 값을 상실하는 명령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보세요. 3 더하기 4를 연산하는 과정이 스택 메모리에 3 푸시하고 4를 푸시하잖아요. 팝, 팝 끌어내죠. 끌어내고 3과 4를 더해서 7이라는 결과 값을 만약에 연산한다면 자, 3, 4 더하기 이런 형식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더하기 연산자가 나오면 두 데이터를 끌어낸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럼 얘들은 스택 공간에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이라는 결과는 여기로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는 기존의 피연산자 값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을 활용하는 영주소 형식은 자, 피연산자 값을 모두 상실하고 결과 값만 다시 스택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 풀려내자, 푸실 수 있겠죠. 그죠? 정답 4번이에요. 자, 계속해서 유사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스택 컴퓨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연산자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짧아서 기업 공간 이용이 효율적이다. 일단 스택은 피연산자 다시 말하면 오퍼랜드를 다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명령어 길이가 짧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스택에 기억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연산함으로 자, 인스트럭션 수행 시간이 짧아요. 자, 이것도 뒤쪽에 시험 문제에 또 하나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스택에 기억된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연산하기 때문에 뭐 다시 찾으러 가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한 거 바로바로 꺼내와서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세요. 함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처리되는 순서대로 기억시켰다. 자, 처리되는 순서대로 기억시켜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3번이죠. 왜냐하면 스택 메모리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 아닙니까? 거꾸로 저장시켜놓는 거죠. 거꾸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처리되는 순서대로 기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집어넣어놓고 거꾸로 꺼내오면서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스택의 레지스터 수가 적을 때에는 전달 기능의 인스트럭션인 푸시와 팝을 이용해야 되는 비효율성이 있다. 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되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스택은 반드시 뒤집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 거부터 꺼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부 프로그램에서 주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때 필요한 주소를 기억할 때 적합한 게 뭐냐? 자, 부 프로그램 서브루틴 또 나왔네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 서브루틴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분기를 공부할 때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 모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A라는 부 프로그램, B라는 부 프로그램 자, 예를 들어 또 뭐 C라는 부 프로그램 이렇게 따로 저장해놓고 사용합니다. 자, 메모리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로드되는 거죠. 자, 이게 주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A라는 서브루틴, B라는 서브루틴, C라는 서브루틴. 서브루틴은 프로그램의 하나의 구획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모듈이라고도 한다 했어요. 그죠? 자, 모듈, 조각이라는 의미로 모듈이라고도 하고 또는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자, 지금 100번지까지 실행을 했어요. 100번지까지 실행했는데 지금 C라고 하는 서브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라고 하는 서브루틴 그 안으로 넘어가죠. 근데 C라고 하는 서브루틴이 800번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보세요. 쭉 실행돼서 순서대로 와서 99번지 실행하고 100번지 명령 실행했겠죠. 근데 이제 서브루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 건너뛰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01번지가 아니라 800번지로 실행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바뀐다 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바뀐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800번지부터 쭉 실행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840번지까지 C루틴 구간이라고 해봐요. 그럼 800번지부터 840번지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C를 다 처리했으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주소값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돌아가는 주소는 몇 번지입니까? 101번지죠. 왜냐하면 아까 99번지에 100번지 실행하다가 이제 800번지로 왔으니까 100번지를 실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100번지를 실행할 당시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이 얼마일까요? 101이 됐겠죠. 자, 이걸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0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100번지 명령을 가져간과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1 증가돼서 101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복귀 주소가 되는 거예요. 복귀 주소. 리턴 어드레스. 이 복귀 주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분기를 해서 800번지로 왔어요. 열심히 실행을 해서 840번지까지 실행이 끝났는데 복귀 주소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일어나게 되면 서브루틴으로 분기가 일어나게 되면 자, 100번지를 실행하고 있다면 이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100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복귀 주소가 된다. 따라서 이 복귀 주소는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자,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이때 저장을 할 때 저장하면 좋은 게 뭐냐면 스택 공간에 저장을 하는 게 좋아요. 이 복귀 주소를. 물론 이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스택 메모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서브루틴을 여러 개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메인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서브루틴 A가 있고요. 자, 서브루틴 B가 있어요. 자, 서브루틴 C가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쭉 실행되다가 지금 100번지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100일이 됐겠죠. 근데 A라는 서브루틴이 필요하여 됩니다. A라는 서브루틴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이 100일이라고 하는 이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되겠죠. 자, 이걸 어디다 저장하냐면 스택 공간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메모리에 스택 공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101이라는 값을 푸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건너뛰습니다. A는 200번지부터 시작된다고 예를 들어봐요. 자, 200번지부터 쭉 실행하다가 205번지까지 실행을 했어요. 205번지까지 실행을 했으면 그러면 PC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이제 얼마가 됐어요. 자, 100일에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걸로 보내놓고 이제 200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자, 200으로 바뀌어서 쭉 실행하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는 205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면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206이 됐겠죠. 그런데 이 205번지에서 또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서브루틴이 필요하여 됩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서브루틴으로 건너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놈이 또 복귀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복귀 주소를 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스택 메모리에 206번지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C는 800번지부터 시작된다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또다시 80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다 실행 끝냅니다. 실행 끝내 놓고 나서 복귀를 하는데 어디로 복귀합니까? 여기로 하나요? 아니죠. A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서브루틴 C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복귀 주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206을 꺼내오면 자, 다음에 복귀해야 될 C를 다 끝냈으면 복귀해야 될 주소는 206번지예요. 206번지부터 쭉 해서 실행 다 끝냅니다. A를 그럼 이제 또다시 복귀해야 될 주소는 어디 있어요? 얘는 이제 나갔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복귀할 주소는 다시 101번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뭘 쓴다? 스택 메모리 쓰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아, 여기에 복귀 주소 101번지라고 하는 거 밑에 먼저 넣어놓고 실행하다가 또 분기가 일어나면 이때 복귀 주소를 또다시 스택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나중에 복귀를 할 때는 이놈부터 꺼내오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206번지로 복귀하고 또 복귀할 때 다 끝나면 복귀할 때 이놈을 꺼내와서 101번지로 복귀하면 된다. 됐죠? 따라서 라스틴 퍼스트 아웃 구조인 스택 메모리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니까 억지로 암기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너무너무 잘 나와요. 부프로그램에서 복귀 주소 저장하는 거 운영체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운영체제 나중에 공부하다 이 부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따라서 암기해버리세요. 서브루틴을 수행 이후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메모리는 스택 메모리. 정답 3번입니다. 계속해서 7번 볼게요. 피연산제의 위치에 따라 명령어 형식을 분류할 때 인스트럭션 사이클 타임이 가장 짧은 게 뭐냐? 스택 메모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택 메모리는 계속 가서 가져오고 찾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스택에 있는 거 그냥 간단히 간단히 끝내와서 연산하면 되기 때문에 찾으러 가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택 메모리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가장 짧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컴퓨터의 CPU 구조 가운데 처리할 수식을 미리 처리되는 역순서로 순서대로가 아니라 역순서 이걸 역폴리시라고 합니다. 포스트 픽스라고 이야기해요. 자료 구조에서 이거 또 배웁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가로 잡고 곱하기 2 더하기 6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컴퓨터는 이 연산자를 뒤로 빼버려요. 그러면 3, 4 더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연산자도 뒤로 빕니다. 그러면 2, 6 더하기가 되죠. 그리고 연산자 요놈을 맨 뒤로 빼버려요. 그러면 이게 연산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료 구조에서 또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스택 메모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스택 메모리를 활용할 때는 연산자가 맨 뒤로 가죠. 또 연산자가 맨 뒤로 갔죠. 그리고 연산자가 맨 뒤로 갔죠. 그래서 역폴리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푸시하면 3 들어가요. 푸시하면 4 들어가죠. 그런데 연산자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두 데이터를 꺼냅니다. 두 데이터를 꺼내서 연산자로 연산을 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3 더하기 4를 연산해서 얼마? 7이라고 하는 결과 나오죠? 7이라는 결과 값이 푸시가 됩니다. 그럼 7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2를 푸시해요. 그럼 2가 이렇게 들어오죠? 6 푸시예요. 그런데 연산자가 또 나왔죠? 그러면 두 개를 또 파합합니다. 6 빼고 2를 뺍니다. 그래서 6 더하기 2를 연산하죠? 6 더하기 2를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 더하기 2에서 8이라고 하는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결과 위에 또다시 푸시가 돼서 6하고 2하고 더한 결과 8이 이렇게 들어와요. 스택 공간에. 그러니까 스택 공간은 기존 데이터가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기존 입력 데이터가, 입력 값이 없어져요. 결과 값만 남는 거예요. 결과 값만. 이해 되셨죠? 그런데 또다시 연산자가 나왔죠? 그러면 두 개를 또 팝합니다. 8을 꺼내고 7을 꺼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종 결과는 7, 8에 56이 돼서 다 없어지고 56이라는 최종 결과만 여기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폴리시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구조에서 또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의미를 이해하니까 그렇죠? 머릿속으로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서 스택 메모리 모두 끝났습니다. 1주소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1주소 명령 어려울 거 없어요. 오퍼랜드 하나 오는 겁니다. 앞쪽에 명령 코드, OP 코드가 나오고 오퍼랜드가 하나 나와요. 0주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스택이 떠올라야 돼요. 1주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다가도 소리쳐야 돼요. 1주소 하면 뭐라고요? 누상기가 됩니다. 정말 자다가 누상기 소리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1주소 하면 누상기. 0주소 하면 스택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사 문제 풀어보시면 출제되는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패턴 딱 하나죠? 1주소 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누상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상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렇죠?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산입력값이나 연산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기억나십니까? 정의에 암기하셔야 돼요. 연산입력값이나 연산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누상기 어큐뮬레이터죠. 그러면 누상기 어큐뮬레이터에 조금 전에 연산한 결과값이 여기에 기억되어 있단 말이죠. AC 또는 ACC로 줄였습니다. 조금 전에 뭔가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80이라는 값이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실행할 명령이 명령을 가져왔더니 AD 400이랍니다. 근데 여기 모드비트를 보니까 직접 주소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00번지의 값을 가져와 더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더셈연산은 2학년산 아니에요.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A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번지 값을 가져오면 어디다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1주소 명령이죠. 주소값 하나 있죠. 오퍼랜드? 1주소 명령이에요. 1주소 명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무조건 누구하고 연산하라? 누상기랑 연산하라고 컴퓨터에 미리 약속을 지정해놨어요. 따라서 이 4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어딜 찾아갑니까? 주격장치 메인메모리 램을 찾아가겠죠? 메인메모리 램에서 400번지를 찾아갔더니 30이라는 값이 있더라. 그럼 이제 이게 오퍼랜드가 되는 거예요. 오퍼랜드는 실제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 이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져오면 누구랑 더한다? 누상기랑 더한다. 따라서 80과 30을 더해서 1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110이라고 하는 값은 또다시 어디에 저장됩니까? 누상기에 80 지워지고 새롭게 결과값 11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1주소 명령의 실행 과정입니다. 따라서 1주소 명령은 주소값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주소값을 가지고 찾아온 데이터를 누구와 연산을 한다? 누상기와 연산을 한다. 연산 결과도 누상기에 저장된다. 따라서 1주소 하면 누상기만 딱 떠오르면 끝나는 겁니다. 0주소 스택, 1주소 누상기 암기하세요.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오케이? 자, 문제 풉니다. 1주소 명령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모든 명령은 누상기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그렇죠. 스택 사용이 필수적이다. 2번 틀렸죠? 2개 오퍼랜드. 아닙니다. 1개입니다. 2주소 명령어와 비교해서 프로그램 길이가 최소 2배 이상 된다. 말도 안 되고요. 정답은 1번이죠. 스택 메모리가 나오면 이건 0주소고요. 아시겠죠? 2개 오퍼랜드를 갖고 있다면 이건 2주소 명령 아닙니까? 됐나요? 모든 명령은 누상기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주격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무조건 누상기에 있는 값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가 2주소 명령이에요. 오케이? 끝났죠? 2주소 명령어 형식 115번 문제 들어갈게요.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114번에 유사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면 문제 다 똑같아요. 누상기 또는 어쿠뮬레이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뿐이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문제 쭉 살펴보시길 바래요. 1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미 공부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특이한 문제들 풀어보는 겁니다. 1주소 명령어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C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을 좀 볼게요. C는 A 더하기 B다 그러면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C라고 하는 A나 B나 C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기억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나중에 다음 강좌에서 공부하겠지만 컴퓨터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기억 공간 하나. 이거 워드라고 했는데 이 기억 공간 하나를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수라고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하나 기억되는 공간이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번지라고 해봐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래머가 주기억 장치의 이 숫자 주소값을 다 알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려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단 말이죠. 100번지의 값하고 더해라. 150번지의 값을 더해라.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렇게 안 짜죠.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A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프로그램 짤 때 예를 들어서 비주얼 배직 같은 경우에 dim, a, as, integer.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프로그램을 실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정수값이 저장될 수 있는 A라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메모리의 기억 공간 하나의 주소를 A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지를 A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A번지다라고 하면 100번지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 공간 하나 만들어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C는 A 더하기 B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의 값과 B라고 하는 기억 공간의 값을 더해서 C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A는 100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공간도 하나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B라는 기업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145번지라고 해보죠. 145번지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B로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100번지나 145번지라는 이 값은 전혀 몰라도 이 주소값은 전혀 몰라도 A번지다, B번지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 짤 수 있죠. 또 하나 만들었어요. C번지라고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C라고 하는 기억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95번지, 194번지에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얘가 C번지입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래머는 이런 주소 몰라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C는 A 더하기 B를 해라 이 소리는 A에 저장된 값과 B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값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A에 30이 저장되어 있고 B에 50이 저장되어 있다. 그럼 이 값을 가져오라는 소리입니다. 이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해서 결과값 80을 C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이게 실행되는 과정이 1주소 명령으로 실행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요. 이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편하게 C의 값은 A의 값하고 B의 값을 더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실행될 때 컴퓨터는 이렇게 풀어서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풀어서 실행을 하냐면 이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 A, A번지의 데이터를 읽어와라. 그러면 A번지가 뭔지 우린 모르지만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A번지, 100번지로 내가 아까 만들었지. 100번지에 있는 30을 보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때 보낼 때 A번지에 있는 이 30이라고 하는 거 어디로 보낼까요? 누산기로 보내요. 누산기. 누산기 레지스터. 물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치겠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누산기로 보내줘요. 그럼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Add B. 그럼 무슨 소리냐면 B번지 값을 읽어와요. 그래서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누구랑 더한다? 누산기에 아까 가져다 놓은 값하고 더하는 거예요. 따라서 50이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어디로 가지고 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50이라는 값을. 아까는 30이라는 값이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도 이리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 두 값을 가지고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80이라는 결과 값 나오잖아요? 80이라는 결과 값이 어디로 들어와요? 그렇죠. 누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스토어 C. C번지 값을 C번지에다가 저장해라. 누산기에 저장된 이 값을 C번지에 저장해라. C번지가 몇 번지인지 컴퓨터는 알죠? 194번지로 결과 값을 딱 저장해서 8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우리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어렵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일일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지정해서 프로그램 짰어요. 이걸 어셈블리어라 그래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냥 간단히 C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죠. 이걸 고급 언어라 그래요. 뒤에서 운영체제에서 배웁니다. 이걸 저급 언어라 그래요. 따라서 A번지, B번지, C번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퍼랜드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이게 실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C는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지만 컴퓨터는 지정된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지정된 인스트럭션 형식은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로드 읽어와라. 애드 더하라. 스토어 저장하라. 뭐뭐하라. 이게 전부 뭐예요? OP 코드예요. 명령 코드. 그리고 여기 나온 A번지, B번지, C번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소값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오퍼랜드가 된다. 됐나요? 따라서 오퍼랜드 값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1주소예요. 그러면 메모리에 가서 A번지의 데이터를 읽어서 누상기로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애드비를 해라 그러면 메모리, B번지에서 읽어온 값을 누상기에 아까 가져온 값하고 더해서 그 결과값이 다시 누상기에 저장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누상기에 저장된 결과값을 메모리 C번지로 저장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아하,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명령은 A번지, B번지, C번지 오퍼랜드가 하나 왔죠? 자, 따라서 1주소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명령 중 형식이 다른 거. 이건 뭐냐면 add A, subject B, road A 그런데 3번에 푸시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건 오퍼랜드예요 전부. A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푸시라고 하는 명령은 이건 주소값이 아닙니다. 주소값이 아니라 이때 A는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푸시가 뭔데요? 스택 메모리에서 입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잖아요. 푸시 A라는 말은 A번지에 저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스택 메모리 공간에 A를 저장시켜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지금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명령들은 전부 1주소 명령인 거고 지금 이 명령은 뭐예요? 0주소예요 지금. 이해 되셨나요? 여기서 나온 A라고 하는 값은 주소가 아니라 스택 메모리에 저장할 데이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뭔지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1주소 명령입니다. 그러나 푸시가 들어가면 이건 0주소 명령이에요. 따라서 이때 A는 주소값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택 메모리 공간에 A를 기억시켜라 이 소리예요. A번지 값을 가져와 더해라. A번지 값 가져와 빼라. A번지 값의 값을 로드해라. 읽어와라. 전부 A번지 주소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1주소 0주소.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의외로 시험장에서 어려워요. 도대체 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죠? 자 기억해두세요. 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산소식으로 표현된 명령을 누산기를 이용하는 1주소 명령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1번인데 자 맨 처음에 로드 A A를 읽어오죠. 그리고 애드비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가지고 A 더하기 B가 누산기에 저장되겠죠. A 더하기 B값이 누산기에 저장되겠죠. 자 멀티플라이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C를 곱해라 그러면 누산기 값에 여기에 C가 곱해지겠죠. 자 그리고 스토어 X 그러면 이 최종 결과값을 어떻게 X번지에 저장하라는 이야기죠. 정답 1번이죠. A 읽어오고 거기에 B를 더하고 그 결과값 누산기에 저장되면 그 누산기 값에다가 C를 곱하고 멀티플라이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값을 스토어 X X번지에 저장해라. 이때 A, B, C, X라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오퍼랜드죠. 다시 말하면 메모리의 주소값을 말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짜면 된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실제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짜죠. 얼마나 편해요. 이걸 풀어서 이렇게 짠다면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짰어요. 왜? 컴퓨터는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이걸 저거 보라 그래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고급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편하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자 따라서 컴퓨터에 전달되는 명령어 형식은 자 앞쪽에 이렇게 OP 코드가 나오고요. 자 뒤쪽에 오퍼랜드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건 전부 주소값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굳이 메모리의 그 복잡한 숫자 주소를 안 외워도 된단 말이죠. 몇 번지인지. 그냥 A번지 B번지 C번지를 써서 변수에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간단히 컴퓨터가 다 알아듣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2번까지 모두 끝났어요. 자 유사 문제 하나 더 있나요? 자 1주소 명령 형식을 따르면 명령어 멀티플라이 A 멀티플라이 A는 A를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A번지 값을 읽어와서 곱해라 이 소리예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놈이 뭐예요? 이놈이 OP코드죠. 자 A라고 한 이놈이 오퍼랜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기역장치 A번지 값을 가져와서 어 더해 곱해라. 그럼 어디에 곱해요? 그렇죠. 누상기 값에 곱해야죠. 1주소는 무조건 누상기 값에 곱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상기 값에 곱하라 뭐를?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 주기역장치 메인 메모리 램으로 가서 메모리 A번지 값을 읽어와서 곱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그렇죠. 누상기에 그래서 누상기는 연산 입력 값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는 소리잖아요. 자 누상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메모리 A번지 주기역장치 A번지로 가서 A번지가 몇 번지인지 난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알아요. 그럼 A번지에 가서 값을 읽어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곱해서 결과 값이 나오면 그러면 그 결과 값을 다시 누상기로 저장하라는 소리죠. 자 따라서 1주소 명령이 실행될 때는 1번 같이 실행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2주소 명령 들어갑니다. 자 2주소 명령어는 말 그대로 오퍼랜드 값이 2개 오는 겁니다. 자 앞쪽에 OP 코드가 오고요. 자 뒤쪽에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오퍼랜드 값이 2개가 오는 구조예요. 자 따라서 2개 오퍼랜드부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C는 A 더하기 B를 연산하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 이것을 이제 2주소 명령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실행이 돼요. Move 옮겨오라는 이야기예요. Move예요. 자 예를 들어서 R1 레지스터로 옮겨와라. A번지 값을 메모리 A번지의 값을 R1 레지스터로 읽어와라. AD 더해라. 뭘 더하냐면 R1 레지스터의 값에 더해라. 뭐를? B번지 값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스토어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스토어 저장하라. 자 스토어 Move라고 할까요? 또 Move라고 할게요. 자 Move 옮겨라. Move 명령으로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C번지로 옮겨라. 뭐를? R1 레지스터 값으로 옮겨라. 이렇게 실행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명령이 전달되면 이건 1주소 명령이에요. 앞쪽에 OP 코드가 나오죠? 자 오퍼랜드가 레지스터 값이 올 수도 있고 메모리 값이 올 수도 있어요. 오퍼랜드가 이렇게 두 개씩 오는 경우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소가 이 주소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 CPU 내부에는 R1 레지스터 R2 레지스터와 같은 이런 범용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러한 범용 레지스터들이 있고 자 이러한 범용 레지스터를 숫자를 붙여서 R1 레지스터 R2 레지스터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죠?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컴퓨터 주기억장치 메모리에 A번지 B번지 C번지를 컴퓨터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프로그램 짤 때 미리 만들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그럼 어딘가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가 A번지라고 하고 여기 B번지 여기 C번지라고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85번지라고 예를 들고요. 자 여기가 100번지라고 해봐요. 여기가 148번지라고 해볼게요. 자 몇 번지를 만들었는지 우린 몰라요.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소 몰라도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컴퓨터는 일주소 명령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A번지 값을 R1 레지스터로 읽어와라. 자 A번지에 10이 기억되어 있다면 이 10이라는 값을 R1 레지스터로 무브 옮겨오라는 소리입니다. 읽어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R1 레지스터에 10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add R1 B라는 이야기는 R1 레지스터로 읽어온 값을 자 메모리 B번지의 값을 읽어와서 더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아 R1 레지스터에 아까 읽어온 값 10이 이렇게 있죠. 이 값하고 B번지에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이 있다면 이 5라는 값을 읽어와서 이 놈 R1 레지스터 값을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더한 이후의 값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냐면 자 5와 10을 더해서 1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15라는 결과 값은 자 1 오퍼랜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이 지워지고 이제 새롭게 15라는 결과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무브 옮겨라 R1 레지스터 값을 10번지로 옮기라는 소리입니다. 이 놈을 이리로 옮기라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R1 레지스터에 15 저장되어 있던 값을 10번지라고 하는 148번지에 15가 이렇게 저장되면 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소 명령입니다. 이 주소 명령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주소 값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레지스터 값이 나오고 뒤쪽에 메모리 값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레지스터 메모리 명령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옮겨오니까 이쪽으로 옮겨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자 따라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때 연산된 결과 값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1 오퍼랜드에 저장돼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계산 결과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 계산 결과가 기억장치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중앙처리 장치에도 남아있어서 중앙처리 장치 내에서 직접 시험이 가능함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브 옮겨와라 R1 레지스터로 A값 옮겨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무브 R2 레지스터 값으로 B번지 값 읽어오고 그 다음에 add 더하라 다시 말하면 R1 레지스터 값하고 R2 레지스터 값을 더해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스토어 저장해라 스토어 저장해라 어디에다가 메모리 C번지에다가 자 어디를 R1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R1 레지스터로 A번지 값 읽어오죠. 11한 값 여기로 읽어봐요. 자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R1 레지스터가 있고 예를 들어 R2 레지스터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임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10이라고 하는 값 여기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또 무브 읽어와라. 어디 B번지 값을 R2에다. 그럼 B번지 값 5라는 값 R2에다가 읽어와요. 레지스터 2개에다가 이렇게 읽어오고 add 더해라 R1 R2를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R1이라는 값과 R2라는 값을 더해서 15라는 값이 나오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저장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1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놈을 C번지에 저장해라 남아있지만 CPU 안에도 물론 10이라고 하는 값은 없어졌지만 CPU 내부에서도 이 값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값과 결과 값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험이 직접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 내부에서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뭔가 테스트를 할 때는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된다. 그 소리예요. 자 이 부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 2주소 지정 명령을 모두 끝냈어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계산 결과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 계산 결과가 기억 장치뿐만 아니라 중앙처리 장치 안에도 남아있다. 2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암기하세요. 그 다음 2주소 명령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했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보세요. 이런 연산을 수행한다면 A 더하기 B를 먼저 해야 되겠죠? 가로 안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곱하기 C 더하기 D다 그러면 자 이거 먼저 수행하고요. 두 번째로 덧셈 연산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곱셈 연산 수행해야 되죠? 연산 순서가 가로 먼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A를 R1 레지스터로 읽어와요. 자 메모리 A 번지 값을 R1 레지스터로 Move 읽어와라. 그러면 R1 레지스터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 A 번지 값 30이다 그러면 30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거기에 메모리 B 번지 값을 읽어와서 R1 레지스터 값에 Add 더하라는 소리예요. 이 Add라고 하는 덧셈 명령에는 어때요? 읽어오라는 뜻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크 방식이에요. 시스크 방식 리스크 방식은 이렇게 못해요. 리스크 방식은 읽어와라 더해라 따로 지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리스크 방식에서 시행된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로드 로드 R1 레지스터로 A 읽어와라 그 다음 로드 아까도 설명되었지만 R2 레지스터 값으로 B를 읽어와라 그 다음 Add 더하라 R1 레지스터 값과 R2 레지스터 값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리스크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Add 명령 같은 거 없어요. Add 명령이라 그러면 있죠. 근데 얘는 그냥 단순히 더하라는 명령이에요. 가지고 와서 더하라 이런 복잡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스크 방식은 Add라 그러면 이 Add 명령 안에 가지고 와라 B를 읽어오고 그리고 요 놈하고 더하라는 뜻을 다 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크 방식이에요. 리스크 방식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방식은 프로그램이 길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내용 복습하시고요. 완벽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지 값을 읽어와서 R1 레지스터 값과 더하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B번지에 5가 있었다면 R1 레지스터에 더해줘서 35라는 값이 다시 R1으로 저장되니까 35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R1에 자 Move R2 레지스터에 C값을 읽어오랍니다. 따라서 R2 범용 레지스터에 C번지 값이 예를 들어 5라면 5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Add 더하랍니다. D번지 값 읽어와서 R2 값과 더하래요. D번지에서 읽어온 값이 예를 들어 10이라면 10과 R2 값 5를 더해서 예를 들어 R2 값은 15로 바뀌겠죠. 자 마지막 멀티플라이 아래입니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멀티플라이 아래요. 그러면 결과값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35와 15를 곱한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1호 페랜드로 들어오니까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와있으니까 요 놈을 메모리 어디 Y라 그랬으니까 Y번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메모리 Y번지로 옮기는 명령 자 무브 명령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겨라. 그러면 Y번지 값으로 옮겨야 되는데 뭘 옮겨요? R1 레지스터 값으로 옮겨야죠. 그래서 Y번지로 R1 레지스터 값을 옮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항상 약속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값이 R1 레지스터로 들어오죠. 여기서 요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R1 R2 라고 했을 때 R1 R2 를 곱해서 결과값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최종 결과는 R1 레지스터 있기 때문에 R1 레지스터 값을 Y번지에 저장하라고 해야 돼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 나오나요? 자 무브 Y번지에 R1 레지스터 값을 옮겨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어렵지만 해석해내실 수 있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3주소명령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소명령어 말 그대로 자 OP 코드 나오고 오퍼랜드 값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의 주소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3주소 지정명령이라 그래요. 자 OP 코드 부와 3개의 오퍼랜드 부로 나누어지고요. 자 연상 결과는 오퍼랜드 1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오퍼랜드 3에 들어오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잠시 뒤에 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져요. 명령어 길이는 길이지만 일단 명령어 길이가 길이기 때문에 3주소 지정명령은 잘 안 써요. 2주소 지정명령으로 대표 우리 컴퓨터는 보통 실행됩니다. 자 3주소 지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 명령어 너무 길어져요. 그죠? 그런데 명령어는 긴 대신에 주소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예요. 명령어의 길이는 길이지만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설명을 쭉쭉 드려볼게요. 자 여러 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가진 컴퓨터에 사용됩니다.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2주소 고르시지 말고요. 3주소예요. 아시겠죠? 물론 2주소도 뭐 CPU에도 남아있고 주격 장체도 남아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 3주소 지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값을 연산을 해요. 연산 결과 값을 여기다 기억시킨다든지 이해 되셨나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 값들도 남아있게 되고 연산 결과 값 따로 저장하기 때문에 다 남아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 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가진 컴퓨터에 사용되며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하면 이건 3주소 형식입니다. 일단 여러 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가진 컴퓨터에 사용된다. 이 부분에서도 정답은 3번을 골라내셔야 돼요. 자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3번 문제,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정답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인데 보세요. 3번 3주소 명령의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결과는 세 번째 오퍼랜드에 남는다. 근데 그 다음 문제 보면 연산 결과는 3주소 명령에서 결과 어디에 저장되느냐. 그럼 여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오퍼랜드 3이 없어요. 정답이 오퍼랜드 1입니다. 똑같은 3주소 명령에서 연산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느냐를 묻고 있는데 정답이 달라졌어요. 그죠?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3주소 명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OP 코드가 나오고 OP 코드가 나오고 1오퍼랜드 값 2오퍼랜드 값 3오퍼랜드 값이 나오면 우리 2주소 명령에서는 이 두 값을 가지고 연산하고 결과값은 1오퍼랜드에 저장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주소 지정 방식은 1오퍼랜드 값과 2오퍼랜드 값으로 연산을 하고 그 연산 결과값은 3오퍼랜드에 저장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3주소 명령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쭉 봤을 때 3오퍼랜드에 남는다. 이게 있으면 이걸 정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런데 실제 컴퓨터에서 3주소 지정 명령이 사용되는 그 명령어를 실제 보면 이렇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add 더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c, r1, r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 명령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냐면 r1 레지스터의 값과 r2 레지스터의 값으로 더해서 결과값을 c번지에 저장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명령어 한 줄로 끝났죠. 그러니까 3주소 지정 명령은 전체 프로그램 길이는 줄어드는 거예요. 명령어 길이 자체는 길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길이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실제로 쓰여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r1 레지스터, r2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c번지에 저장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게 포스트 오퍼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3주소 지정 명령이 실제로 사용되는 컴퓨터 형태는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정답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1호퍼랜드, 2호퍼랜드의 값으로 연산을 해서 3호퍼랜드에 저장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인 거고 그런데 3주소 지정 명령이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를 보면 실제 add 더해라 c, r1, r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r1 레지스터와 r2 레지스터 값으로 더해서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때요? 만약에 이 문제가 5퍼랜드 3이 나왔다면 문제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5퍼랜드 3을 정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5퍼랜드 3이 없죠. 시험장에서 당황하신 거예요. 어? 5퍼랜드 3에 저장되는데 문제 출제 잘못됐네. 막 항의하고 난리 났죠. 이 문제 출제됐을 때. 그런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5퍼랜드와 3호퍼랜드 값으로 연산해서 여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용통성 있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5퍼랜드 3이 있으면 5퍼랜드 3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없을 때는 1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 자 인스트럭션의 성능 두 문제 풀어볼 건데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식 외우실 필요도 없는 거고 자 문제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명령어를 수행하는 시간이 10나노세컨드래요. 그런데 명령어를 패치하는 시간이 5나노세컨드고 명령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3나노세컨드래요. 다시 말하면 실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간은 10초 나노세컨드라는 거 어려우니까 초로 바꾸세요. 자 실제 명령어를 실행한 시간은 10초예요. 그런데 패치해 오는 시간은 명령어 가져오는 시간이죠. 명령어 가져오는데 5초 걸렸어요. 그리고 명령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3초 걸렸어요.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의 성능은 얼마냐.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0초 전체 실행시간 실제 실행한 시간은 10초인데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 5초 그 다음에 준비하는 데 가져오는 데 걸린 시간 5초 준비하는 데 3초 따라서 8초는 아무 실제 연산하고 상관없는 시간이었죠. 따라서 전체의 시간 중에 8초는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 나누기 8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8 1은 8 8 2 16 8 5 40 따라서 1.25가 되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25가 되는 겁니다. 실제 실행시간 실제 실행시간 이외에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나 또는 명령어를 패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 공식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행시간 나누기 패치시간 플러스 준비시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유사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인스트럭션 수행시간 20초니까 20 나누기 자 나노세컨드 의미 없어요. 그죠? 자 5 더하기 3을 하니까 8이 되겠네요. 자 20 나누기 8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나눠주게 되면 20을 8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돼요? 자 2.5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 3번이고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19번 주소설계시 고려사항 들어가죠. 자 주소설계시 고려사항 3가지 주소를 효율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용자에게 편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소공간과 기업공간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키포인트입니다. 출제되는 키포인트가 이 놈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주소공간과 기업공간을 독립시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메모리에서 실제 기업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업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의 변수 하나라고 했죠. 실제 이 변수의 주소가 1836번지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저 메모리 주소를 다 외워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면 프로그램 못 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메모리 얼마나 많은 기업공간이 있는데 이걸 다 외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지정을 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정수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A번지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얘를 A번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주소가 이 A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소공간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1836번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실제 기업공간의 주소가 기업공간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것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래머는 이 기업공간을 전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프로그래머는 주소공간이라고 하는 A번지라고 만들었으면 이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도록 완전히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프로그래머는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 A번지가 몇 번지인지를 알아야 프로그램을 짠다면 프로그램 짜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따라서 이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주소공간 주소공간은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주소예요. 기업공간이라고 기업공간이라고 하는 건 실제 메모리의 물리적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주소와 실제 메모리의 물리적 주소는 독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 연관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는 아예 몰라도 되게 이 주소는 몰라도 되게 이 주소만 알면 그러면 프로그램 짤 수 있게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맨날 시험 문제에 정답 나오는 건 요 놈이에요. 핵심 포인트가 요 놈입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전자계산기 기억장치 주소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주소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주소 바이트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 주소공간과 기업공간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된다. 정답이 없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주소 바이트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좋은 이야기 같지만 주소 바이트라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 주소를 말하는 거죠. 주소 바이트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실제 물리적 주소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주소 설계할 때 따라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함정인 거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사 문제 풀게요. 컴퓨터 기억장치 주소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쭉 읽어보시고 주소 표시는 16진법으로 표시해야 된다. 16진법 표시하는 건 우리 인간이 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사용한 건 실제 이진 주소인데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가 16진법으로 프로그램 짜나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1836번지가 실제 물리적 주소라면 이걸 16진수로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짜냐고요. 아니죠. 물론 이 주소를 우리가 표현할 땐 이게 이진수가 너무 기니까 사실 1836번지가 아니라 컴퓨터는 이진수로 101111100111 이런 식으로 주소를 표현하잖아요. 이 주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은 16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이 주소를 표시하는 것 뿐이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16진수를 쓰는 게 아니라 A번지 B번지 학계가 저장된다 그러면 썸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만든다 말이에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거죠.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주소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으로 고려해야 될 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상기업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가상기업 공간은 우리 운영체제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나머지가 다 맞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주소 공간과 기업 공간 독립 사용자에게 편해야 된다. 다 맞죠? 따라서 정답 2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기타 문제 빠르게 풀게요. 특이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RRI Register to Register Instruction 레지스터와 레지스터를 참조하는 인스트럭션이라는 소리예요. MRI는 메모리 레퍼런스 인스트럭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에서 뭔가 값을 참조해 와서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레지스터의 수가 많을까요? 메모리의 기업 공간의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메모리의 기업 공간의 수가 많죠. CPU 안에 레지스터 기껏 해봐야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메모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격 장치 메인 메모리는 수백, 수천 개의 기업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와 레지스터를 참조해서 만들어내는 명령어의 수와 메모리의 수많은 기업 공간을 가지고 참조해서 만들어내는 명령어 수가 뭐가 더 많냐는 이야기죠.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당연히 B가 A보다 크죠. 이해 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에게는 억지로 만들어낸 거지 아, CPU 내의 레지스터 수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메모리는 굉장히 많은 기업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격 장치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크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만든 인스트럭션의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보다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놓고 참조해서 가져오는 명령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B가 A보다 큰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과 같은 명령 형식을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가능한 MRI, 메모리 레퍼런스 인스트럭션의 수가 뭐냐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5가 여기에 있죠. 끊겨서 5부터 11까지가 주소고 자, 첫 번째 비트부터 네 번째 비트까지가 5B 코드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5B 코드가 총 몇 비트입니까? 4비트죠. 자, 따라서 4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어가 몇 가지냐 그거 오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2의 4승이죠. 2는 4, 4이 8, 8이 16 그래서 16개입니다. 그림도 애매하게 그려놓고 이렇게 문제를 푸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5, 다섯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비트는 어드레스, 오퍼랜드부예요. 자, 첫 번째부터 따라서 다섯 번째부터는 주소 보니까 네 번째 비트까지가 그래서 총 4비트가 5B 코드인 겁니다. 자, 4비트 5B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은 2의 4승 1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번 산술 마이크로 동작 R1, R2, R3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레지스터의 갯수 뭐 장난하는 문제 같잖아요. 그죠? 자, R2 레지스터의 값과 R3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R1 레지스터로 저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필요한 레지스터 갯수 몇 개예요? 세 개죠. 이걸 문제라고 해놓는지 그죠? 괜히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함정 없습니다. 자, 3사이클 인스트럭션에 속할 수 없는 거 정답은 점프 명령인데 3사이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개의 사이클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에 뭐 하냐면 패치해와요. 자, 명령을 패치합니다.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오죠. 두 번째에 필요한 데이터를 패치해요. 자, 데이터를 필요한 걸 패치해오고 세 번째에 뭐 합니까?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수행되는 명령을 3사이클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자, add 명령 자, 명령 가져오죠. 자, 명령을 첫 번째에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야? 인스트럭션 패치죠. 명령을 가져왔더니 add 더하랍니다. 100번지 값을 더하랍니다. 그럼 100번지에 가서 또 데이터 가져와야 되죠? 데이터 패치하는 사이클이에요. 가져왔으면 연산을 합니다. 다 그래요. 로드도 그렇고. 자, 로드라는 명령을 읽어왔어요. 그러면 명령 패치해온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값을 읽어오랍니다. 명령을 읽어왔더니 이런 명령이에요. 로드 800 자, 이 명령을 읽어오는데 걸리는 사이클. 이게 인스트럭션 패치고요. 800번지에 값을 읽어오랍니다. 그러면 800번지로 가서 읽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예요. 그죠? 읽어와야 되죠. 그리고 그 값을 특정 레지스터로 보내서 보내는 거죠. 3사이클이에요. 근데 점프는 아니죠. 점프는 명령을 가져왔어요. 점프는 명령을 가져왔더니 점프 800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00번지로 가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800번지로 건너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사이클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자, 다음 중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 없는 거. 연산할 데이터. 그 다음에 연산된 결과 실행될 명령어는 아니죠. 범용 레지스터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거고 명령어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어디로 보내요?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죠. 따라서 범용 레지스터로 쓰는 게 아닙니다. 범용 레지스터는 연산된 결과라든지 또는 연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주기억 장치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예요. 명령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갑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명령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명령어 형식들 싹 정리하시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